평균 연령이 31세예요. 그리고...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타겟층인 MZ세대들과 저희 직원들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저희가 잘 아는 게 장점이라고 보고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한 규칙이나 제한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복장도 되게 프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호칭도 다 닉네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닉네임? 제가 닉님 하는 건 알고 있거든요. 요즘 기업에서는 직위를 얘기 안 한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이런 거 안 하고 홍시네님, 타일러님 이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닉네임은? 서로 이름을 잘 모르고 나이도 잘 몰라요. 나이도 그래요? 그러면 이문지 대표님도 닉네임이 있어요? 저는 무민입니다. 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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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마요? 네. 그 핀란드 캐릭터. 하얗고 살쪘다고. 그럼 무민님 그래요? 네, 무민님이라고 하고요. 무민님. 저희 공동 창업자들은 감자탕 님도 있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감자탕이구나. 감자탕님, 무민님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태국이 진짜 약간 닉네임 문화가 있잖아요. 이름 안 부르잖아요. 근데 닉네임이 약간 익숙하시니까 우리 단장님 닉네임 좀 하나 지어봐 주세요. 하나 좀 이미지를 좀 떠올리시고. 혹시 뭐 원래는 이제 뭐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좋아하는 스포츠 이런 걸로 갖고 붙거든요. 좋아하는 색깔도 따로 있을까요? 좋아하는 색깔이요? 저는 레드를 좋아합니다. 레드를 좋아합니다. 레드를 좋아합니다. 레드 태국어는 이제 시댕이라는. 시댕이요? 레드 태국어는 이제 시댕이라는. 시댕이요? 아, 시댕이요? 아, 시댕이래요? 시댕이래요? 아니, 시댕이래요? 아, 진짜요? 아니, 지금 컵으로 사면 돼. 시댕이래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 이런 문제는 있군요. 아, 근데. 아니, 저거. 근데 그거 진짜요. 시댕이래요? 진짠데? 아니, 저거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고. 광고가 여기서 끊기네. 사실이들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댕이라고 부르면 돼요. 댕. 댕. 댕이라고 하자. 댕이면 피댕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피댕이 왜? 피가 이제 형이라는 말인데. 아, 그럼. 그래서 댕형하면 피댕이라고 부르면. 피댕님. 아, 귀엽다. 되게 간력한 이름이고. 약간, 뭔지 알죠? 아니, 전혁무씨 혹시. 나도, 나도. 닉네우 형. 어, 전혁무씨. 혹시 파란색 좋아하세요? 아니, 불안하다. 색깔은. 색깔은. 파란색은 시파라고. 파란색은 시파. 아, 진짜. 시파라니. 저 진짜, 이거 진짜. 맹세. 어, 시파님. 시파님이랑 시댕하고 시파님하고 지금. 어, 오늘 씨름 난데요? 시댕은 귀엽잖아요. 시댕은 오상에서 더. 들어볼 게 좀 나은 것 같으네요. 어, 오늘 시파시댕님이 함살이 버려져. 아, 나 정말. 아, 아저씨파님? 아, 아저씨파님? 아, 아저씨파님? 아저씨파님. 아저씨파님.